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거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수원수2 공통과목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3월 학평이라고 여러분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 공통과목은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범이잖아 전범이니까 마치 그냥 사실 그죠 수능 치르는 느낌도 들었을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선생님 언급은 할게요 네 1페이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눈풀이죠 그냥 뚝뚝뚝뚝 하면 되고요 2페이지도 뚝뚝뚝뚝 하면 되는데 2페이지에서 7번입니다 네 사실 수혈의 N이 일반항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일반항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개합을 구하라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10개 정도야 선생님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빠른데? 이런거야? 대입해서 푸는거도 뭐 때릴거야 그죠? 물론 원칙은 그래도 되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구분해서 언제나 합은 뭐라고요? 이 말 떠올라야죠 어 수혈압은요 제별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문제 속의 발문에 제발 홀수 번제끼리 짝수 번제끼리 더하세요 를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더하니까 홀수 5개 짝수 5개 그치? 그거 더하는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고고 고식 하나만 적을게요 우리가 원했던 선생님 맞아요 홀수 번제와 짝수 번제를 각각 k가 1항부터 5항까지 요거잖아 요거 요게 시그마 k가 1항부터 n항까지 k랑 같다라는거지 이해되죠? 요건 이제 너무 강조했던거야 선생님이 실천개코에서도 은근히 짝수 먼저 홀수 먼저 하는 것은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재배율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a2k 빼기라고 a2k가 사실 위에 주어진거잖아 n에다 2k 빼기를 넣고 아래식에다 2k 대입한거 정리해서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어야 겠죠 계산해주면 아마 정답이 5번이 나올거야 거기서 좀 삐끗한 친구들이 있었을거 같아 틀리진 않았을텐데 시간적인 낭비를 좀 했을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8번 kkk 네 9번은 뭐 그냥 이거 봐 선생님이 됐잖아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9구단 12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승은 안 9구단이잖아 원래는 그지? 근데 교육청 이하의 사설에서는 사실 9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놓고 냈어 그죠? 1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에 그리고 2에 4승이죠? 그래서 답이 그냥 암삭이야 아마 그러나 좋았을거 같아 10번 역시나 시키는대로 가면 되죠? 빈칸초론이고 역시나 문제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에요 자 그리고 11번 네 11번 문제 역시나 오 그래요 좀 S1하고 S2에 대한 넓이를 정의한 후에 문제에서 S1 빼기 S2의 값을 물었어요 음 설마 이거 S1도 구하고 S2도 일일이 계산해서 구했다면 맴매죠? 어 요거는 선생님이 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음 언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넓이를 계산할 때 어 무슨 부분? 그죠? 네 공통부분을 뭐하라? 이용하라 그지? 그래서 항상 뭐 뭐로 가도 풀리겠지만 니가 이 문제 풀면서 시간 낭비를 좀 했다면 결국 뒤에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계산할까? 이미 처음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중심이 있는 그치? 중심이 있어 음 그래서 어 개를 지나는 뭐를 어 원이 있는 거죠 음 선생님 정말 여기 원이 있네요 원이 있네요 이런 거거든? 나 먼저 원이 있어요 이런 거잖아 지금 상황이 원 하나가 있고 거기에 O가 있는데 그리고 O다시를 중심바른 또다시 뭐야 어 동일한 원이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완벽하게 만나는 교점의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어 이거 사실 이거는 문제를 설명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쵸 근데 어 각도 6분의 5파이야 네 이건 특수각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S2라고 정의한다고 얘를 얘는 S1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럴 때 문제에서 하필이면 S1에서 S2를 빼라고 했다고 음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니 음 어 그래요 뭐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음 하지만 확실한 의도는 뭐죠 음 확실한 의도는 이거죠 이게 분명합니다 음 뭐라구요 공통부분아 이런 얘기죠 그치 아니 S1 뭐야 S1 뭐야 초생딸 그치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매우 나빠요 근데 공통부분을 생각해 주면 나는 이뻐 그치 이쁘죠 나는 그냥 부채꼴이에요 왜 중심각 행위가 정해진 6분의 5파이가 이쪽이니까 반대쪽은 당연히 2파이에서 6분의 12파이에서 5파이를 빼니까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치 나 S2 그래 너도 뭐 나름 그래 뭐 마름모니까 뭐 이쁘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이 S2와 T가 만나면 공통부분을 얘기했더니 뭐야 이뻐 이런거죠 이뻐 너도 부채꼴 좋아요 선생님 그치 따라서 확실히 문제는 뭐라는 거야 어 S1 S1에서 S2를 빼라는건 의도가 분명히 S1 더하기 T 에서 누구를 S2 더하기 T를 빼라는거지 이거 빼라는 얘기야 그치 어휴 그쵸 늘상 했던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구구단 이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2분의 1 곱하기요 선생님 반지름이 3일에 매 R제곱 세터 2분의 1 R제곱 세터는 구구단 맞아요 어 그렇죠 나도요 2분의 1 R제곱에 이번엔 6분의 5파이죠 그쵸 중심각만 다른거거든 똑같은 부채꼴인데 음 그렇구나 따라서 당신은 빼면 2분의 9로 묶어주니까 6분의 2파이가 돼서 넌 3분의 파이가 될거고 약분을 했더니 어 너는 어 2분의 엘마 어 3파이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거죠 어 정답은 4번이 되는겁니다 어 2분의 1 Rates